오시아, 저거, 저거, 저거 포에다 체수 끓여야겠네. 저거, 저거, 큰 틀어. 잘라줄까, 저? 네. 이거 손으로 한 번 틀어. 이거 나중에 꺼내야 돼서 맨 위에다 올게요. 그래서 끓으면 다시마만 빼면 되거든. 오케이. 이거 간장을 조금 넣어야 되겠네. 오케이. 오케이. 잘 가렸습니다. 찐따게 많이 들어가서. 야, 너 똑같이 있어서 장인이다. 이거 뭐 있는데로. 장인, 장인. 장인, 장인. 장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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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인. 고맙습니다.